안녕하세요. 김진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괴불장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불놀이개는 우리나라 전통 장신구 중에 하나로 어린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이 주머니 끈 끝에 차는 삼각형 모양의 놀이개를 말합니다. 괴불은 오래된 연뿌리에 서식하는 삼각형 모양의 열매를 말하는데 예로부터 괴불 열매의 뾰족한 새의 귀가 삼재를 누르고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벽사의 의미가 있어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엄마들이 정성을 다해 만들어 아이 옷에 걸어주거나 애군을 맡고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로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만들어 주던 것으로 서민들이 특히 애용하던 놀이개라고 합니다. 괴불 놀이개 재료 키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키트는 조각천 총 12장, 끈, 고리, 그리고 삼색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괴불은 4장의 놀이개의 재료 키트입니다. 4개의 조각으로 두 개, 두 개씩 한 세트를 이뤄서 연결할 건데 그래서 두 개를 안과 안이 마주 잡게 겹쳐주시고 가름술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실을 한 줄을 걸어주시고 끝에 매듭을 동시에 잘 맞아 있다면 그 옆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 땀을 떠서 다음 걸 한 다음에 끝에 모서리 부분에 풀을 바르시고 고정을 위해서 분무를 한번 해주시고 다리 위로 눌러서 반으로 접어서 앞에서 뒤로 한 올씩 걸어서 한 땀을 떠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솜을 집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려주시면서 두 개를 같이 편을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끈이 완성이 모두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잘라주시면은 고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괴불의 끝부분이 통과할 수 있게 중심을 통과할 수 있게 바늘을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괴불의 조각 하나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방향을 접어가면서 동그랗게 모양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별이 다 완성이 됐고요. 이 괴불은 지워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سبu 그 다음 다음 전에는 선택해주세요. 여러분은 이 괴불은